제가 추구는 빨리 나갈 수 있으면 없어 주시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냥 그냥 말해 연락을 하면 어디서 나의 시대가 나와서 다음은 일복 눈에 시대에 정리해 물리포도나 욕과 욕과 욕을 안쪽으로 야차야 예전이 충량이니까 왜 충량되게 나이 찍어 나 책어준다 아싸 겸겨줄 텐데 아싸인줄 알게 뭐같이 나와야 돼? 여기지 않고 사야겠다 사게날거야 왜? 아 되게 있었어 근데 저거 1색씩 파인다 완전 회원에서 봐 아 근데 저거 2개는 있어 봐 내가 좀 줄어들어 태풍올림 나를 기꺼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오빠 이러니까 기꺼풀 커우니까 집이 안 나가게 맞춰졌어 아 그래서 아 진짜 안에 치고 안 왔어 아 진짜 왜 잘했잖아 어차피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서 아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부 경험시장은 중간입니다. 그런 잘못된 반송 문화가 더 사암을 무릴리 않고 바쁘게 하고 가슴을 씻었으면 서초올리던 거 잘못된 외모 지상주의래 이런 사실 난 성형 화상인 아니 말해 난 그런 애들 딱 기억이 없는 거 누나 부대 화상인이나 오빠 부대 화상인 나 이거 너? 엄마 사진 그거 많이 찍어주세요 근데 화상인은 그 일매는 내가 하긴 일을 해가지고 애들이 안 찍힌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매에 돌아가 봤는데 아 진짜 몰라 진짜 내가 원래는 그런 걸 가리는 남자 타입이 없었어 아 뭐 남자는 남자였냐고 다 하고 개개인 남자 나랑은 대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 진짜 결혼을 하는 연애라는 일명이 없는 것 같지 말자구 좋아 좋아 그래서 어떡해 안 쓰지? 진짜 아 진짜 무슨 일하는 거 무슨 일하는 거 무슨 일하는 거 무슨 일하는 거 무슨 일인지 뭐 그 무슨 일하는 거 아니 얼마나 잘하는 게 아니면 엄마 같은 게 개념이 없나 내가 경상도 잘 아는 것 같지만 졸라도 이 사람을 추천하고 오랫떠로 하는게, 시작도 못 맞춰서 맨날 나와도, 나와도 공하고, 아이고, 우리 수요 이러는데 야, 그렇게 따지는 사람 없이 계산 교회에 한 명 있다 너무, 계산 교회들은 막상 방을 와봐도 아깝다 자, 오늘 미국의 부분들은 일별에 딱 전부 들어와 봐야죠 연차 중력투개로 손잡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이트판에는 진짜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나도 알아. 아, 지금 나왔던데 이거 미쳐. 아, 초심풀기인가? 새벽동안 가봐. 새벽동안 새벽동안 해? 진짜 잠이 안 잤다. 아, 10마리 진짜? 아, 괜찮을 것 같아. 야, 잠시만 기다려야지. 일본도 없는데? 어? 아, 지금? 진짜. 어, 진짜. awak붙이. 잠깐만, 왜 이럴봐? 저만 가입니까? 아니, 그저는 뭔 거냐? 아, 잠시만 기다려야지? 어, 새해. 연차 출입 중에도 손절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신경을 주신 분은 일정 시간에 효과당한 자동으로 다칩니다. 공정지원에 도착하려 도움을 준비하여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 시발하려면 뭐? 내 친구도 이번에 학교 다 떨어졌어. 올해 4월에 그때 가는데 그 친구가 우리 아빠 학교 선생님이 아들이랑 해서 알게 될 건데 걔가 군대 가는데 자기 엄마가 아 근데 하나도 안 오셨다고? 남자도 군대 뭐를 다 찍힌다는 줄 모르겠다고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필요한 거 같고 그랬는데 옛날에 비하면 나도 군대가 초복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나 좀 화나잖아 아 니가 고생을 해본 적이 있어 어떻게 하나 이러잖아 근데 걔는 그 말을 자기 엄마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게 그 엄마가 엄마가 6급 사관으로 20년 동안 군대에 이따가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 군대 가는데 알았다 지금 말에 비하면 철고 이러면 반박을 할 수가 없는데 식상하겠네 어 막 맨날 때랑 그런 거 같잖아요 막 시가 더 지금 인생하다가 엄마가 되게 금이야 오리야 이랬어 아 군대가 너무 고생한 건데 지금 이러면서 아 그래 그쵸가 막 하다 와렸다 훈련사도 금방 간다 대북상에 우리 오빠가 성리랑 촬영이 얼마나 맛있어 아 잊히는 오빠가 공대한 건데 많이 정말 싶어 편하게 부르는 수업이 되자 여덟이 넘게 생각했던 맞아 나 가야돼 교실이로 도착해 예 근데 나 가야돼 교실이가 도착해봤나 그 정도 준비해서 여쭙게 도착해봤나 근데 그 내가 진짜 간호사할 맘도 없고 간호사 된ий만 자지도 않고 내가 야식이 다른데? 야식이 다른데? 야식이 다른데? 완전 자술자치 같은데? 그는 내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직원, 직원, 가치관에 같은 건데 공사정신에 따라 희생정신에 참가하게 강조해서 고소하고 고소한 고소 고소한 고소 고소한 고소 고소한 고소 cykl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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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참 고소 인사 이제 네? 네? 아, 근데 니 진짜 어쩌게 네, 여기 지금 일찍 일찍은 다른 거 같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 근데 말했제, 한국 친구들 빼고 하루는 인천이니까 아, 나랑 안 가서 너랑 유이랑도 많이 통화한 거 같다고? 아, 아니네 왜 뭐... 이번엔 진짜... 아, 통화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많은 거 나랑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맞다 아, 뭐라 그래 아, 뭐라 그래 야, 왜 치워 그래? 네, 결국에는 입가가가지고 나형하고 아니, 그래도 백두근 대학생이 나갈 거 같아 자꾸 왜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일말이 있더라 사탕화만 더 잘 나올 수 없는데 아, 지구로 어, 네 괜히 그 이상 수위대학생들 같다고 네, 그 이상 수위대학생들 같다고 네, 수위대학생들 네, 수위대학생들 몰라, 수위계 제일 수위대학생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 근데 수위대학생들 아, 내 조합은 섭설대학생들 야, 우르마 씨 거울이 섭설대 야, 근데 경찰도 진짜 몇 번 나갈까 고구마 씨 거울이 더 높아 이곳에서 아, 그런 거 안 되는 거 안 될 것 같아 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구나 뭐, 분모가 바라는 게 맞은데 이 형만 봐봐 오늘 진짜 잘생겼는데 모르겠어요. 2대가 너는 내 친구들 아니잖아. 근데 그 시간대가 내가 10시 달리거든. 10시 달면 아줌마도 충분히 계시는데 2대 4대 출신인 선생님 출신에 아주 많이 계시는데 오늘 아무튼 변했지. 근데 처음 언제 본거지? 한 번 보자. 안은 많이 다르네. 아 근데 이제 합격하네. 이거 진짜 맛있어. 아 뭐라잖아. 아 나 이번에 숙돼서 추구에 합격했는데 그냥 안 갈라버리는 거야. 고향하니까. 아 숙돼는 1렘이야. 근데 잘 탔나 아이가. 근데 진짜. 아우 그러다. 아 쟤는 이미 2대는 수시하게 됐으니까. 기분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야 내가 오늘 학교 가는 날은 해거든. 나는 기분이 안 나? 아 쟤는 맛있는데. 나는 매우 보고 잘 안 나갔어. 보통 것도 안 나갔고. 근데 좀 대하고. 타를 선대해 보더라고요. 쪽팔 얘기 더 하고. 나는 좀 아직 뭔데가 있죠. 야 나는 숙칠래. 야 이번에 그거. 너무 사람이 많이 지워 원해가지고. 육류스. 나 정말 육류스잖아. 근데 육류스잖아. 근데 육류스잖아. 그치. 천시 내가? 어. 육류스야 그래. 네. 몇일이 мире. 뭐이시니. 3시 9시 10시. 정신성은. 3볶에서 들어보셨볼까. 3볶에서 3볶에서 5볶에서. 내리시는 분은 그곳으로 또 안전입니다. This train is alive. And 메인状. Are you enjoying now? You may transfer to line number three. You may transfer to line number three. You may transfer to line number three. All right. We can do something new. Um. Can you imagine. Yeah. A p-shirt. You may transfer to line number three. 감사합니다. 이 눈 깎아. 아주 일어나서 일어나서 머리카락이 좀 안되는데. 필요 안되요. 한꺼번에 날아야 돼. 걔 문 안 놓은 것 같아. 그래서 나가서 뭐할 것 같아. 사자서 알겠어. 사자서 알겠어. 내가 이제 나오면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내가 더 많이 볼걸. 시집에 잘 가겠네. 시집을 잘 가겠지. 시집이 잘 가겠지. 시집이 잘 가겠지. 시집이 잘 가겠지. 시집이 잘 가겠지. 이야. 길이 왔었지. 아 근데 그 이대랑이 나 이대랑이 모두 되게 잘한다. 시집이 잘 가겠지. 뭐야. 내 모습이 안 나 진짜. 아 뭐 말하나. 아 나 이대랑스. 아 나 이대랑스랑 못하는데. 왜 이대랑 번도랑 못난 가리 있는거야. 아 나 공부만 해가지고. 뭐 이런. 몸 쓰는데랑 안 어울린다. 이러고. 아 니가 체육 아니에요? 좋겠네. 아 이거 왜 이렇게 공부만 하자가지고. 턱 걸어주고. 다리가 턱 가리 크시고. 어. 팔툰이 턱 가리 크시고.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런 색깔이야. 아 내가 못했다. 둘 다 못한다. 둘 다 못하네. 둘 다 같이. 둘 다 같이. 둘 다 같이 나야겠다. 한 달. 한 달 다 했구나. 둘 다 같이. 둘 다 같이. 아 진짜. 나 목 쪽 줄 펴고 싶다. 아 진짜. 나 좋아하네. 나 좋아하네. 나 좋아하네. 뭐하는 건가. 내 친구가 없어요 왜? 내 친구가 없어요 내 친구의 딸이가 수 1에다가 수 1에다가 5에다가 오늘 공부가 봤을때도 도와줬다 중패하고 싶더라구요 수 2 같네 이마 내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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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인데 인터뷰 과목만점자 인터뷰 내 이름있다 과목만점자 저번에 아니 겨우가 안했는데 이름을 지켜봅니다 왜 몇명인데 부산지역에 가서 공동구시 쪽이 진짜 공동구시 주신다는 2명밖에 완전히 부산하지 술이 많아서 내 운명은? 맞아 내가 없는 곳이한테 원래 공동구시 하나 확산하지 내가 또 특이한 게이스잖아 그렇지 근데 구동구시 애들이 이리할라고 각기 지대까지 잘 먹었다 저의 운명은? 저의 운명은? 그 운명은? 근데 나는 겨울에 나는데 내가 겨울에 나는데 나 학교 안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겨울에 나는데 내가 겨울에 나는데 교육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나갔잖아 나는 그냥 겨울에 나는데 이거는 태애에 내가 했을 거 아닌데 그래 내가 겨울에 나는데 내가 겨울에 나갔다 보니깐 나는 나 학교를 다 하니 다는 거 아니잖아 배우는 겨울에 너무 없어서 터뜨린 학생에 배우는 남자애들한테 다 베라고 여자애들 두 단리나 모르겠지 그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애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아프게 묻혀줄까 이만 막 이만 이만 그걸 왜 쳐다봤는데 덕분에 못 다는가 어떻게 하면 왕따를 또 효율적으로 시킬까 그거를 어 그래서 기집애들 모일 것밖에 안 왔나 이거 아 그 2대 년 때문에 내 멘탈에 상처했다 동양대 멘탈에 상처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닌기 때 장학생이야 아니래 왜 넌 장학생이야 내가 공간 장학생이 내 공차장 장학생이 보겠는데 야 닌기한테 야기야 먹구에서 먹일 거네 장학생도 못하면 안 되지 그니까 그거를 딱 진짜 안 없는 것도 내가 제일 좋고 기분 나쁘게 얘기해야지 그걸 정말 순수하게 기분 안 나쁘게 그런 부분에 희생하네 날씨는 아 자 남편을 욕시 연기도 연기도 아 연기도 고거 Family 원숭아 역시나 5 뱃뱃뱃뱃뱃뱃 소고기를 사도 철마에서 절어 화장할까 먹고 있는데 뭐지? 그래 말했다니까 철마 여행가자고 하니 엄마가 산성어라고 해 지금 같이 철마하잖아 아, 이거 남달리 남달리 아, 손은 전주 갔다 왜, 막 울상 전주 왔냐고 하려다길래 그래서, 김예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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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우면 뭐지? 어, 내가 이번에 경주 갔다가 황남방 사와라고 경주방 아이디 황남방 아이디 황남방 사와라 누가 앉히면서 내가 처음에 아, 친구랑 친구랑 일하고 남겨내라고 아, 친구랑 학생물이 너무 오견마 여행 좋아한다 이날마다 기념품이 없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기념품이 된거 아닌가요? 열차 출입 중에도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의 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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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잊지 못하고 대형매장에 들렸는데 너무 많지 그냥 그 특산물을 사와야지 농촌으로 오고 있어 나 아까 네가 제주도로 여행 간다니 뭐야 특산물 500세트에서 얼치만 못해 농촌 사는 거 못해 아쉽게 맛있어 식상하다 식상하다 내가 스타드가 왔어 나 수많은 기초가 왔어 나 수많은 기초가 왔어 나 수많은 기초가 왔어 배지야 약 2kg 빠졌다 1kg 빠졌다 난 그냥 이쪽 부분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놀아다보니까 이쪽 부분은 항상 빠졌어 근데 너무 많이 빠졌다 이곳은 기초가 왔다고 하는데 내가 좀 이게 빠진 거면은 그전에는 다른 두통을 보기 힘들게 그랬을까 싶었어 아 너무 무서운데 한참에는 많이 쓰는데 지지 않다 아니 지지 않나 이보다는 뭐 하는 걸 다 놨잖아 딱히 있는 건 아주 공기소리가 안가져 응 나 학교가 좀 더 못해 내가 이렇게 열차 출입 중에도 손절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은 인대대 인대대역입니다 아 나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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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hort 아 나 나 학교가 나 식을 한 건 그게 다 ãos 다 그 emergency 그러게 청한에 흑석계 이렇게 저렴한 그 차에 비싼 것 같다는 거잖아요. 이게 발표는 그냥 그냥 얘랑 비슷한 부분으로 한금만 갈래 다고 조금 차가다니고 속섭된 가득 치러져요. 80을 40 구했다면서 시트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책방에 두세가 있어. 늘 못해서 아직도 모르고 가는 중 흐름이 많아서 그 사람을 미치고 내가 더 나아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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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사는 좋은데 파스타는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파스타는 비용서가 억울하다고 왜에 왜 그러니까 이따가가 저러지에 생겼다가 나 이 여자친구가 흐흫! 흐흫! 보혁파랑 일부러 느껴버렸던가 아 그래 그래 아 나는 이 존경생각을 한다고 난 그냥 보혁파랑 중이라서 존댓해봐 아이고 야 못나가서 못나가서 이렇게 흥이만 흥이 없는데 여자는 계속 이러면 치킥치킥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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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딱 들어와가지고 아 그 우리 오빠가 그 여자한테 자기가 그랬다 아 아 엘리베이터 잡아줘서 울었습니다 ㅋㅋㅋㅋ 아 아 어 어 어 죽겠다 제 질문은 지금 가능하거나 못해 가능하거나 가능하거나 해성가 가능하거나 이제 근데 가능하거나 좀 더 못하지 않아 도움이 추마 먹기 그 언니 이러면서 흔들ежис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춧가루 나 최대한 존스럽고 안 좋은 이름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꽤 오래, 오래 걸렸는데? 우리, 우리, 우리 그가 신 타고나는 차 이래가 엄마, 아빠 일하거나 한 곳에서 올라가가지고 10년이고, 50년이고, 지켜봐서 진짜 우리, 우리, 우리 오빠 여쭤보기에는 순덕이다 인orns, 이 말년 마이 forte 마이러 마이오니, 을량이, 음량이, 격류이 마이오니 내 내가 바다 너무 높아서 너무 높다 에이스 신대 안 가려고요 우리 집은 에이스 신대란 말이에요 우리 집은 흘러지지 않는 생각nal 아, 본질은 그게 tao 때리지 않는 생각ba 핵 하면, 쿠션이 툭 떨어지니까 도전 연程 집중이를 found 난 좋은 기억 타고 있는거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예쁘나? 아니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초등학생이 그리스도 왔을 때 어디까지? 지금 이곳에 나오지 않아? 아 근데 지금 7년 전생인데? 귀엽다 아이고 귀엽네 또 이제 가네 초등학교에 초등학교에 다같이 기분 다 식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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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잘하는 도구 다음 도구 이제 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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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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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고춧가루 오랫동안 여자리 좀 더 오시나 아버지 한글자막 by 한효정